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패션 뷰티학부 패션 디자인 전공 교수 김경선입니다. 패션 디자인 전공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미래 패션 업계를 이끌어갈 패션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어요. 패션 디자인, 패션 마케팅, 텍스타일, 전통 복식 등 5개 분야의 전공 영향을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충실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최근 스마트 의류, 3D 가상차기 등 IT 기술과 접목되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또한 패션 영역이 커지고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졸업생들은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VMD,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테크니컬 디자이너, 의류 생산 전문가, 패션 머천다이저, 패션 에디터, 패션 인스펙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패션 디자인 전공은 패션을 좋아하고 창의적이며 끼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기획한 디자인, 내 손으로 만든 곳에서 재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패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함께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시는 학생들에게 상지대학교 패션 디자인 전공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을 선도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수험생 여러분, 상지대학교 패션 디자인 전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해요.